. 우리가 명기명창 안 한 지도 오래되었어. 명기명창으로 하기 싫어 죽겠어. 명기명창으로 하고 싶어. 그지? 구전심수로 그렇게 한 번 해. 아따. 그렇게 머리를 올린 게 인물이 산다. 그렇게 해도 되겠다.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풍류랑과 같은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새학수. 통영과 땅. 배철륜. 한 장말을 세우고. 날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하렵도 있어. 알은 말이 뭣도 알고. 안 드러지겠는 풍류나마. 서울의 행병무 둠부와. 박기차나 뱅찬 장만. 허여. 날도 풍류나마. 성세도 백도를 구경할 때. 중채 후포도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허고 황해도 구월산은 풍진수구를 구경허고 경안도 천무고 울산 대동강을 구경허고 함경도 백두산은 풍안강을 구경허고 강원도 금강산은 세류방을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허고 왕십리 청정이요 태산대아이 전봉금성이라 중남산은 천련산이요 강당은 말년주라 부가로 온 농만동이요 청천삭추럭은 대춘세건이 세류방인지 전하금고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관리건붓만한 중이라 수라사르 복부수 나만의 서장래 시화정당 춘세 시화정당 춘세 피로돈대 세검정 백년동 달뜬 의경 구경 보려가며 활리드려 보며 그 돌아오실 시화정당 장랑님 발표곡이었죠? 여기 그랬구나 참아 호남가, 호남가였어 호남님이 하셨구나 호남님 호남가였어 전해졌대 전해졌대 문전문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